안녕하세요. 저 드디어 구독자 수가 500명을 돌파했어요. 사실 댓글도 많이 없으시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구독을 한 분 한 분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왜 구독자 수가 빨리 늘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.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유튜버 구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육회예요. 진짜 제일 첫 번째로 내가 가볍게 밤에 퇴근하고 이제 육회를 하고 가볍게 누워서 볼 수 있는데 즐거워 그리고 공감이 돼서 웃음이나 그런 영상들을 저도 보고 있더라고요. 근데 제 영상을 보니까 내용도 조금 진부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입센스가 부족하다. 그래서 시청 지속 시간도 역시나 끝까지 지속되지 못하는구나 를 많이 느꼈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입센스가 늘 수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컨텐츠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도 달라야 되지만 이미 너무 대중화되어 있는 뷰티, 먹방 이런 거는 정말 모든 장비를 다 거쳐서 좀 더 잘해야지 겨우 될까 말까고 저처럼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작할 때는 나를 브랜딩 할 수 있는 내용의 컨텐츠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한 가지 컨텐츠로 세분화되지 못했고 내용들이 약간 진부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. 처음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기까지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지 그래도 찍고 하나하나씩 올려보니까 이것도 올렸으면 좋겠고 저것도 올렸으면 좋겠고 나름 이것저것 생각이 나더라고요. 나름 도움을 드리고 싶은 영상을 하나 둘 만들어 올리니까 컨텐츠 자체가 하나로 집중되지 못했고 좀 여러 갈래로 나뭇가지처럼 나뉜 것 같아요. 그리고 계속 보기에는 제 얼굴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막 뭘 대단히 막 하고 좀 일상적인 느낌을 찍는 게 아니라 저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지루한 것 같긴 해요. 아... 개선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 영상들을 또 다시 보니까 발표하는 느낌이에요. 제가 약간 남들 앞에 서면 부끄럼 많이 타고 긴장을 많이 하는 거라서 실제로 이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곧 많은 분들이 봐준다고 생각하니까 떨려서 이게 경직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진짜 내 모습인가? 이게 진짜 나 맞나? 진짜 내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나름 그래도 재밌는 애였고 뭔가 변했나 봐요. 영상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동생이나 언니, 오빠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하게 아, 그쵸? 그랬어요?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런 느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. 내 문제점을 분석하는 중 목소리 톤에 있어서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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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 제 목소리 자체가 중저음 느낌의 여자 목소리인 거예요. 좀 내가 원하는 목소리는 안녕하세요 여성스러우면서도 이렇게 좀 조근조근한 차분한 느낌을 내고 싶은데 그 느낌이 좀 안 되는 거죠. 장비도 장비지만 무엇보다 부족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도 제가 그 매력을 계속 계속 앞으로 마구마구 발산해 볼게요. 저도 이 영상을 찍고 하나씩 만들면서 제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애라고 생각해요. 한 번에 진짜로 갑자기 천명, 이천명 이렇게 오르면 재미없잖아요. 이렇게 차근차근 오르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커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제가 거의 일주일에 4, 5개 정도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우선은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막 정성들여서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우선 하나하나씩 올려보자. 그리고 영상의 수를 채우되 어떤 게 부족한지를 살펴보고 그 뒤로 하나하나씩 그 질들을 채우자라는 걸로 지금은 일단 밀고 있어요. 그래서 영상비를 좀 더 높이고 기획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스토리텔링 지금 또 이거 나름 어떻게 말할지를 다 타이핑하고 그러고 나서 말하는 건데도 이렇게 버벅버벅 거리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발전할 날만 남았으니까요. 구독 버튼 취소하지 마시고 앞으로 꾸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더 발전하는 럭녀가 될게요. 감사합니다.